아,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이름이 뭐였더라? 풍기 크레마요. 아, 풍기 크레마? 오케이. 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름 까먹었는데, 고춧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. 고춧가루는 아닌데, 그거. 팥도스요? 팥도스요? 아니, 이름 까먹었네. 나 맨날 이름 까먹고 있어요. 고춧가루가 약간 잘라지는데. 뭘 만들듯이 했어요? 어, 파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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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뒤죽박죽 해도 되죠? 네네. 뒤죽박죽이 뭐야? 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할까요? 아, 내가 해볼게요. 내가 한입 퍼줄게요. 네, 많이 먹으세요. 오, 이봐. 이 이름이 풍기. 풍기 크레마. 풍기 크레마. 자, 기다려주세요. 데코 좀 예쁘게, 예쁘게 해드릴게요. 오우. 하, 기가 막히네. 아, 하하. 맛있게 드셨죠? 더 줄까요? 내가 해볼게요. 네, 드세요. 고춧가루. 네, 많이 먹으세요. 음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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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냄새가. 난, 향해. 와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음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맛있어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이거, 이거 이런 그림 있었나 할까? 응. 응. 아, 진짜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다. 건강하게 만들었대. 아, 새카면 좋아. 여기 그릇 두 개만 주세요. 여기 그릇 두 개만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하려고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... 그렇게 하면 안의 고민이.. 아이고 뭔가 손을 사용하고 싶음 뭔가 손으로 올려도 될까? 그래 내게 아니라 손으로 올리기가 좀 와 좋다 아이콘다 음 오케이 아까 이 이름 뭐라고 했지? 기억나? 뭐요? 이거 페퍼로 뭐요? 페퍼로티노 아 페퍼로티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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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페퍼로티노를 좋아합니다 맨날 근데 이름 어떻게 이렇게 까먹는지 맨날 고춧가루 달라고 그래요 핫소스 안 뿌림? 네 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 밑에만 나오는 거 맞죠? 응? 저 안 나와 있는 거 맞죠? 무슨 말이야? 얼굴 안 나와 아 얼굴 안 나와 약간이나 좋다 네 아 맛있겠다 어때요 맛? 응 맛있어 순한 맛 아 맛있겠다 어때요 맛?